자, 이제 여러분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아까 전에 안경, 안경 형님. 한 번 또 바뀌었네. 한 번 더 오면 안 돼, 한 번 더 오면 안 돼. 아니, 여기서 일단 심장은 좀 일렁고 앞으로. 야, 비행으로 가고 있어. 무리야겠다. 이렇게 했어. 아니, 너희처럼 가고 있어. 너희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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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yhow, 내가 나와. 배희가 나와. 예, 배희가 나와. falei diagnostICA. 이 시각 가게가westweder. 하자겠죠. 한국Now WHAT'S INVITERAN 말하는 아티티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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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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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여러분들 깊숙한 곳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가까이 판등볼을 늦어줄거니까요. 멀리 나가지 마시고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준비되신 분들은 이제 바다를 향해서 바라봐주십시오. 2016년 경승연 고원숭이의 푸른 해운대 바다 속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신 분들은 소리질러! 준비가 안된다. 준비하지 마세요. 가면 안되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판등볼을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내빈 여러분들이 버튼을 누르면 바로 입수가 됩니다.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게 안전입니다. 여러분들 막 모금고모르고 그냥 뛰어들갔다가 다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절대 막 조금 들어갔는데 막 춥다 그럼 바로 나오셔도 돼요. 1등 이득이 없습니다. 그냥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으니까요. 그냥 들어갔다가 발만 담가도 무조건 참가로 인정해주시겠습니다. 그릇만 갔다와도 참갑니다. 아시겠죠? 자 상의 탈의 하신 분들은 바다를 향해주시고 가운드를 세겠습니다. 하나 둘 둘 셋 자 수고하십시오. 자 수고하십시오. 자 수고하십시오. 여러분들은 19일 해운대 풍부권 해운대 풍부권 해운대 풍부축제 입술을 시작하는 중입니다. 우리 왜 한 거야 입술을. 우리 입술을 왜 한 거야. 자 입술자들이 바닷가 쪽으로 가주시고요. 지금까지 수고하십시오. 우리 내빈자분들께 여러분 수고한 박수를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민하고 어디 갔는데 잡힌이 잡힌이 잡힌다 이거. 자 사진 기념찰령 좀 하겠습니다 일단. 네 기념찰령이 끝나고 나면 바로 무대로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입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정말 많은 인파가 지금 바다에 우리 해운대 아름다운 푸른 바다에 입술을 하셨습니다. 한번 보세요. 정말 많은 해운대 풍부권 수영축제에 이 많은 인파가 올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성공했습니다. 30회도 성공할 수 있게 우리 내빈 여러분들이 많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제 정말 감사합니다. 잘했다. 여기서 사진 찍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얘기했습니다. 여기 계세요. 슬아 슬아 슬아. 그래. 한 개 쏘아. 이 공짜 쏘아. 물 맞네. 살구빵 보인다. 한 개 있으면 안 된다.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소영하는 도란들. 네 공짜 맞으세요 벌써? 그 갖고 가서 바꾸시면 돼요. 오늘 지금부터 여러분들 입사한 다음에 생댕볼이 있을 겁니다. 그게 경품번호가 있으니까요. 할 정도로 정말 비싼 경품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행운을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아까 앉아리라고 그랬죠? 다 죽 아픈죠? 누가 또 죽 아픕니까 생댕볼. 생댕볼. 1분 주사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정말 즐거웠어요? 마무리를 1회까지 해서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오늘 두껍고 우리 수영축제 마무리를 했고요. 이 복자씨 죄송하지만 무대 앞으로 좀 와달랍니다. 지금 추워 죽겠는데 옷을 갖고 검색하라고요? 목욕 지금 됩니다. 목욕 안 되면 이동엽 검색하시면 그 제목이 지금 29회 해운대 북극권 수영축제라고 각되어 있을 거예요. 다른 제목이 수리만큼을 하고 있어요. 제 30회 북극권 수영축제에 꼭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개그맨 이동엽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부산시민 넘어가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부산시민 포에버 안녕 안녕 개그맨 이름 뭐라고요? 이동엽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아프리카TV 놀러와 안녕 자 잠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을경 화사시형협회 1km 동해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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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ening. 안녕.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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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order 종료 모 capacitor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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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아주신 여러분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뜨다주시는 모든 일 성공적으로 이루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아주신 여러분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뜨다주시는 모든 일 성공적으로 이루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